그리고 전생같은 기억들은 자꾸 들려주었지 모두 생각내서요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지효야 행복해 보여 행복해 지효야 너 해라 너 행복해 나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다짐의 사랑 그녀는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영어로는 어플이 하는 영어로는 없었고요 상대방은 타협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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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땡큐 땡큐 쏘리 타협파 인사 미안하다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해서 땡큐 땡큐 타협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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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 잘하도 의미가 없잖아 타협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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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? 어 제가 마지막 이곳에 남을 사람이 될 것 같고요 사과나 그리고 저도 졸업이란 걸 하고 싶은데요 제가 졸업 3개월 두고 왔거든요 이제는 무슨 일들을 겪나요 또 어떤 누구를 만나 어디로 어떻게 가죠 얼마나 남았나요 다시 한번에 멀리려 할 텐데 길이 먼 듯한데 길이 먼 듯 한데 계속 같은 자리에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안 employee 진짜 Treasure 잘 안 돼 진짜 극적 상봉 진짜 상봉 수윤스에서 one of her boyfriend? Yeah. She just like.. Do you have any pants? 진짜 뜨거워. 야 점점아 두꺼름 들리고 있잖아. 이틀이 좀. 집에 간나무 있죠 아니 없는데요 있으면 그날 뻔했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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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보이시나요 제 등 뒤로 누가 서성히 가려 그런 얼굴을 봤어요 모르는데 알 것 같은 오는 모습을 본 것 같은 우리 언젠가 만난 적 있죠 이거 학교 다닐 때 매일 끌고 다니고 잘 주면 돼 뭘 봐? 시금장이었던 것 같아 저가 생각했어 만남이야 상냈다 왜 아까 앉아 머리가 너무 웃길네 이게 맞나요? 이게 맞나요? 내가 모르는 날이 정도 그냥 울려서 해도 돼? 가까워지고 봤지 너 해라 너 해라 잘 쏟아 왜 이러는 날이 심 desaf여 안 했나무 띠라 아빠라 말 안 됐어요 고마워요 일찍 흐 슬퍼 슬퍼 진짜 좋아 죽는다 우리 내려야돼 내려야돼 조금씩 욕하는 제작제 혹은